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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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4대1로 혹시 저희가 치사하게 되나요? 예 라이더 찾기에서 인생은 모른다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은 모른다고요? 네 인생은 모른다 비번 1324 네 들어왔습니다 연스카트 연스카트 파이팅 다 빼주시고 이상한 또독아스 저것도 빼주세요 아 네 또독아스 싹 또 빼주시면 됩니다 연스카트 프로 타면 되죠 연커 맞나요? 뭔가 더 좋아보이는데 연카도 달라 저기는 연스카트 X 캐릭터도 똑같이 캐릭터도 똑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색깔 도톤같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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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옆에 이상한거 다답해 개그 나 저 처음봐 개그는 뭔데 아니 그리 안 없습니다 특징 파란색이나 그 가능한가요? 어떤거요? 파란색이네요 페인트 파란색이요? 네 가시죠 오케이 파란색만 좀 패하면 된다 오케이 패주세요 네 가봅시다 덤벼라 어 잠깐만 아이템 중이잖아 어? 아 잠깐만 내가 1등인데? 잠깐만 저거 아이템 중이면 이거 잠시만 저리가 1등 끙끙하 저 안 맞습니다 저어 나 지나오는 글라우는 공군에 달렸어 응 실드 반응은 바이바라잇 빨리 끊어야돼 어 내가 끊었어 2등 공격해 3등이 지금 물파리 찍어도 되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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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파리 같은 걸로 파이 막으라고 3등 뭐해 2등 처리가 2끙끙하 막았습니다 어 잘하는데 저랑 같이 멸망전당하실래요? 1등 처리가 2끙끙하 오케이 아니 누가 자꾸 천둥 쓰는거야 아 아 어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시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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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네 개새끼 누구야 왜 날있어 야 막지 않는데 잠깐만 나와 야 잠시만 야 잠시만 나 빈도 좋았다 나 빈도 좋았다 나 빈도 좋았다 너 나이기 1등이 누가 놀채 1등 맞았어 아 아 폭탄을 대우빵 날렸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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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타임 또 있어요 에이 야 잠시만 타임 우주선이 있는데 우주선 상대에 물팔이 날립니다 우주선 물팔이 달려도 돼 우주선을 왜 저 시발 나한테 썼잖아 아 아 아니 우주선이 있어가지고 우주선 쓰면 안돼 그래도 우주선 쓰면 안돼 네 형님 역전당하는 중 샵니언 나갔냐! 앗! 쩜니언 나갔냐! 샵니언 나갔냐고! 이거지! 이거지! 야 뭐야? 앞에 저기 뭐야? 이거지! 손 맞았어! 어떡하는 건데?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누가 제일 못했냐면 1등이기에 제일 못했어요. 1등이요? 방금 1등 누구였어요? 저 김효한인데? 1등이 제일 못했어요. 왜요? 아니 1등이 사이드를 타야지 중간으로 그렇게 하면 당연히 물풍탄 맞죠. 카린이세요?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이템 진짜 더럽게 못해요. 진짜로. 미사일! 저리 가잉! 아니 아무도 질을 안 넣어. 나한테 넣고 있어 물풍에. 야 물복단 맞혔어! 제가 맞춘 거예요 형님. 지렸다. 와 물복단 지렸다. 달려봐라. 물복단 인정. 물복단이 나한테 쳐. 아 미사일! 미사일! 쭈! 쭈! 1점 미사일! 맞고. 맞고 맞고 맞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신 못 부숴소.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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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쭈! 기반해! 성질을 기반하세요. 성질을 기반하세요. 성질을 기반하세요. 성질을 기반하세요. 아 성질을 기반하세요. 아 성질을 기반하세요. 나한테 쓰지 말라니깐 나한테 쓰지 말라니깐 니 라이저 강도 안다니깐 야 짬눈아 용실아 나한테 쓰지 말라고 야 진짜 얼테이가 없네 진짜 야 짬눈아 너 나한테 아이템 왜 쓰냐고 야 짬눈아 너 나한테 아이템 왜 쓰냐고 오염미 나염미 침묵이 왜 이렇게 안맞는거야 아니 왜 못맞는거야 아니 야 아이템을 나한테 줬다니깐 자 이제 남탓에 남탓에 멘탈 해보겠습니다 택카 님이 썼어요 아니라고 인마 나 공격하는 사람 짬진한으로 썼다고 아이디가 저 1등 미사일 썼어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 4대1이면 진짜 무조건 이기셔야 돼요 진짜로 아 아 아 아 이걸 근데 진다는건 말이 안되는데 아이템이 4개가 더 많은데 당연히 말이 안돼요 제가 지금 이긴것도 말이 안돼요 진짜로 3개는 레디 바우즈가 해 미쳤다 아.. 1등지만이 김치 1등지 1등지 아… 아 마지막이 장비가 빠졌어 얘들아 마지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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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와! 와! 큰일 났어! 마지막이! 뭐야! 난초님 좀 초대해주세요. 깨모님. 안녕하세요. 안녕. 난초님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시죠? 레디 올레디. 난초님 나한테서 줘. 아니, 곧쥬님 이거 우리! 곧쥬님, 곧쥬님! 곧쥬님! 갑옷팀이에요? 우리 5대 2이에요! 곧쥬님! 아, 곧쥬님!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따로잡아야 돼. 졸랑거라, 저장봐. 어, 곧쥬! 아니 왜 저기 앞에 있는 거냐고! 아, 저 봤어요! 저 봤어요! 내가 봤어요! 네, 제가 더 봤어요! 아, 곧! 아, 곧! 곧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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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상품 다 했잖아 무슨 상품 다 할까? 와 이 맵 재밌겠다 이거 잠깐만 나 이거 뭐야? 야 이 맵 뭐야? 잠깐만 야 이 맵 뭐야? 야 나 이 맵 몰라 야 이 맵 뭐야 잠깐만 나 이 맵 모르겠어 이 맵은 몰라요 제가 네 네 아 이거 어구 보내자 야 이 맵 뭐야 지금 거기 내려가는 아 진짜 지치 형님 저 여기서 멈춰가지고 아이제만 바꿔서 1등 2자만 쏘게요 1등 2달 까세요 나도 1등 2달 까줄게 아 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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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아 잠깐만!!!! 야 잠깐만 aim 야 잠깐만 당겨 와더 진심 진심 인하니형 문제점 한번만 켤게요 이거 겸비 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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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보급십이다 infa 보급 깨는고야 지금 프라이이형 느려지게 만들잖아 안다 안다 기살만 만들어 sele기야 트리드만 넣으라고 이 이게ETE 왜X2 learningier 그거 아닙니다 나도 안 켰지 나도 안 켰지 네 아 여기 나야 진짜 이거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뒤편하고 있어요 나야 돼 나야 돼 아 따라가니 무리겠다 이거 아